단축키 왜 이렇게 안먹어 그렇지 먹어야지 그거 그렇게.. 깊게 생각 안해도 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허 진중하게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똥 던졌을 뿐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일본에서도 법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방적인 사람들도 있고 여름 많이 섞여있는 아이 그 뭐 그렇게 여럿이크 안녕 니들이 새로운 똥 관욕이냐 안녕 으허 다들 어 꽤 아시는데 오케이 니들 뭐하고 있었어 여기서 옹기종기 보여서 내 얘기를 들었나? 이런 젠저야 들켰나보네 잘다보고 왔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채팅방이었네 간혹 저렇게 들어가면 저렇게 그냥 얘기만 하는 방이 있어요 비번을 걸지 비번 못거냐 여기 비번은 못거는 방인가 어 헌터랭크 8 이상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건 상위방이고 내가 되게 애매해요 상위도 아니고 G급이긴 G급인데 8랭크 이상 방이 되게 많아요 어 6 있는데 풀방이야 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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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9 9 10 9 10 6 5 10 12 9 10 11 12 12 11 12 12 12 13 14 15 15 왜 뭐 한 번 강퇴 당하면은 그 방에 전혀 못 들어가나? 아니 나 차단 먹은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차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겠지 뭐 역시 사람은 죄짓고 살지 말아야 하나? 어휴 재밌겠당 니들 뭐하냐? 응? 뭐 잡냐? 뭐 잡냐? 아냐아냐 퀘스트 도는 중이야 이 방은 흠흠흠흠흠흠흠 에 지금 이성은 갔습니다 갔는데 솔풀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멀티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요 뭔가 내 진도를 빠르게 뽑을 수 있는 파티가 모이고 있잖아 내가 직접 방을 만들어도 되는데 시작 싫다면 들어가서 똥 던지고 싶어 와우 이건 어디서 얻는거야? 진 홍련석인가? 홍련석 홍련석은 홍련석은 악함 잡아야하나? 스 으으으... 홍련석 화산에서 광케야 되겠지? 음... 똥투척죄... 죄가 굉장히 무거우니? 영구강퇴죄에 형벌에 처한다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됐어 음... 무기강화하고 싶다 으악 Subscribe 수소껀랜인데요 음 수속걸레니네 음 고민되는데 음 아이 불조 대검 되게 아깝네 이거 무슨 소재 들어가는 거네 쇠룡 소재인가 음 여기 악함이 없다고요 아이 진작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음 태도나 한번 만들어볼까 태도 음 이 소재가 문제 암튼 저 소재 불화감킨 등딱지 등딱지 소재가 항상 부족해서 음 난만도 이것도 되게 좋은데요 상어 가죽으로 돼야 돼 상어 가죽 음 음 어 어 뭐야 이거 에이 깡댐태도 에이 깡댐태도는 안되지요 나 고거는 안되나 도볼함마는 못만드나 도볼함마 도볼함마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사람 도볼함마 어떻게 만드는거야 도볼함마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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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조사좀 해주실래요 나 뭐 어떻게 만드는지 알수가 없어 도볼함마 도볼함마 일단 이걸 레우스함마고 어디서부터 테크를 타야되는지 알려줄세 전기점부터 맘에 드는데 뇌속인데 이거 뭐더라 이거 어 뭐야 오 뭐냐 이거 아까 봤는데 오 오 이거 좋은데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야 이거 오 수속성이야 아 간호통 태도인가 이거 오 간호통 태도네 음 음 음 수속 태도는 역시 남만도겠죠 남만도 이거 음 도볼베르크 한마 조사좀 한 번 해주세요 위키 위키 위키를 찾아주실래요 나 어떻게 찾는 지 몰라 여러분 잘 알겠지 체인블레이드 하나 가지고 싶다 이건 또 뭔 소재가 들어가니 랜스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야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냐 아 이런 거 만들고 싶지 않고 뭔지 망할 것 같아 망테크 같아 음 도시로 가자마자 까마귀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크으 다른 분들이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을 잠깐 봤었는데 더 달라고도 그렇고 특이하더군요 뭔 소리예요 일본 얘기야 일본에서 까마귀한테 밥 주는 얘기예요 까마귀 까마귀가 그렇게 똑똑하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느꼈는데 까마귀가 똑똑한 것 같아 뭐더라 썰매 타더라 눈썰매를 타는 까마귀 영상을 봤어 그거 한번 찾아봐 까마귀 되게 똑똑해 본 한마에서 도볼 한마로 태크 타는 것 같아요 정확해? 태크 타는 듯 본 한마라고 하면은 어디보자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해머를 아아 도쿄 얘기예요 후쿠오카의 이야기였어요 일본에서는 까마귀한테 밥을 막죠 우린 뭐 까마귀가 보이지 않아서 말이야 우리도 비둘기 있잖아 삐뚤기 빗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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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한마가 어디 보자 이건가 본 한마가 본 한마가 이..이..본 한마 아 이거다 응?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까마귀가 되게 똑똑해 자 뭐야 뭐지 제비 마냥 흥분 얼브에 나오는 제비 에피소드 마냥 어떤 어린 소녀가 다친 까마귀를 치료를 해줬대 치료를 해주니까 뭐 자꾸 물어온대 막 계속 뭔가 물어온대 그 이후로부터 계속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뭔가 지가 주신 전리품 같은 거를 계속해서 갖다 바쳤대요 까마귀가 그러다 보니까 렌즈도 찾았대 잃어버린 렌즈도 걔가 찾아줬대 대박 사건이지 까마귀 똑똑해 굉장히 똑똑하구요 까마귀는 똑똑하다 그래서 똑똑하다 이거 아니야? 해머 잘못 만들었다고 이거 아니야? 아이씨 진지하게 빨랑빨랑 말해주지 까마귀때문에 헷갈렸었네 유러시쿠 이름은 본 한마가 맞았었는데 이 한마가 아니란 말이야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이거지 그러면 이거 이거 어 맞아요? 아 뭐야 맞았다 틀렸다가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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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해! 아 여기서 본 한마로 바꾸면 된다 아니야 또 여기가서 바꾸긴 좀 거시기하구요 아 이걸로 바꾸면 된다 이거지? 이걸로 스탱으로 하나 만들구요 음 난 모든 종류의 한마로 만드는게 목표여서 제발 막히지마! 제발 막히지마! 아아아아아아 유니온광석이 부족해서 아아 지금은 한마 그래도 어느정도 완성됐다 이거 쓰고 싶었어 이거 지구보나 암마 되게 세보이죠 이거 깡뎀에 깡뎀기에서 밀린다는게 좀 안타까워 이거 깡뎀에 뭔데 밀려 나중에 좀 안타까워 아 깡뎀은 안밀릴지도 몰라 음 혹시 깡뎀은 이게 최고일수도 있어 이거 끝까지 한번 키워보죠 유...유...유...유...유...유쿠모광석...유니온광석이었나? 유니온광석 유니온광석 유니온광석은 또 어디서 나와요? 뭐 상위에서 나오지 아유... 되게 세보이지 이거 갖다가 맞박을 때리면 얼마나 이쁠까 음... 에이 얘네 언제 나오는거야 흐흫 언제 나와 나중에 또 똥투척 하실건가요? 당연하지 이거 언제 나오냐 나 이거 채집이라도 갖다 와야될거 같아요 쯧 쯧 쯧 쯧 쯧 유쿠모 아유 유니온광석 유니온광석은 화산에서 제일 잘나올거 같습니다 느낌이 화산 쯧 쯧 쯧 쯧 약간 이거 끝 맨 마지막까지 가면은 살짝 스펙이 애매한 그런 것이기로 알고 있거든 흠 어 나왔냐 어 끝난거 같네 아유 흐흐흠 요즘 해머 나오는거 보면 거의 다 머리를 잘라다가 해머로 만들어버리는거 같애요 그런 해머가 많지 근데 앵간에선 그렇게 다 나오진 않는데 그래? 아니야 해말모지네 그런게 몇몇만 있지 고지곳대로 그렇게 다 나오진 않아 이건 꼬리모양이야 지금 너볼 꼬리모양 이뻐죽겠어 진짜 해머중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해머야 얼마나 크고 아름답냐 아 각성 없으면 수속 250 뜬다구요 아니 도벌이 수속도 아닌데 왜 수속이 각성으로 끼워주지 희한하네 흠 음 트지정보는 저 앱도 많구요 되게 좋아요 앱에다 치면은 모넌 트지 그거 나오는 것도 있어? 소재같은 거라든지 무기테크같은 것도 알 수 있구요 위키도 있어요 모넌 위키 트지는 정보가 참 많습니다 찾아보면 물론 한국어는 아니지 다 외국어로 찾아봐야되요 우리나라 빼고 정보가 아주 많아 안가갈지 트지 한때는 같은 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빨랑빨랑 안 튀어나오냐 어 나왔네 오케이 안녕 잘갔다왔니? 몽키스트 돌아왔는데 이렇게 힘들어 지금 궁이 178 헌터랭크가 있는데 뭐 돌았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냐 거의 20분 걸렸던거 같애 니네들 에? 뭐하다왔니? 뭔가 차별받는거 같애요 소니는 그러지 않습니다 소니는 뭐 닌텐도는 우리를 지금 완전 어? 배반해버렸으나 소니는 한글을 찰떡같이 내줄거야 모넌 월드 찬양해? 찬양하래구 들리는 소식으로는 아 뭐야 나 지금 휘휘휘 찬양하래구 얼마나 오래토록 기다렸는데 이거 그거 뭐야 영상 딱 떴다고 이거 나오자마자 한글화각 막 그렇게 막 떠들떠들한 분위기로 봤던거 같은데 응 여기 아까 강퇴당했던 방 아닌가보네? 어? 돌아가지는거 보니깐 아닌거 같애 음 안녕 7랭크가 있구요 8랭크가 있구요 105랭크가 있네요 허허 얘네도 아직까지 그거 하고 있네 에이 뭐 보고 강퇴 시키는걸까? 무기 보고 강퇴 시키나? 글쎄 보는 안목이 있나 이 재수들이 물론 지금 헌터랭크에서 이런 똥꼬진 한마 쓰면은 아직 강화도 안된 똥꼬진 한마 쓰면은 바로 강퇴당할만하지 근데 그렇게 깐깐하게 볼 녀석이 없었는데 이치인장을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피씨로도 나오는건 확정이래요 확정 예정이 아니라 확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이요 과샴 자 잽샥에 채집하고 얘네 막 수고하셨습니다 뜨면은 바로 나가는걸로 알겠습니다 으흠흠 나의 목표는 유니언광석 3개 지금 상위 퀘스트로 들어왔구요 나와라 한글화는 당연히 해줄 것 같아 난 느낌이 와 딱 느낌이야 한글화의 느낌이 딱 왔어 닌텐도가 피똥 싸는거 보고싶다 슉 유니온 광석 아까부터 되게 열띤 토론회장이 열렸었지 아까 그 뭐지? 모논 월드 어! 나왔다 모논 월드 영상 구경하는데 어 이거 뭐 정식 거시기 본가에서 만든건가요? 아니면 분가에서 만든건가요? 분가하겠습니까? 어? 계속해서 계속해서 막 토론을 하시더라구 근데 완벽하데 저 뭐냐 그 모논 파이브 만들다가 그거 토대로 만든 거시기여서 정식이라는데 맞지? 정식 정식 원투쓰리 원투쓰리 포 파이브 이렇게 막 넘버링으로 나오려다가 이제 바꾼거지여 아닌가? 몰라 아 아주 먼 얘기 많더라구 그냥 갓 찬양하면 되는데 흐흐흐흐흐 막 세세하게 따지고 들더라 흐흐흐흐흐흐흐 이해가 안되는구만 어 난 너무 기었는데 말이야 약간 덜 반겨하는 사람들도 더럿더럿 보이더라구 왜지? 쓰읍 왜일까요? 왜 그런 불만을 가지는건가 앙 겁나 쩌는데 모노몰드 어 쟤네 끝났나본가? 끝났나봐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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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으흐흐흫 나 지금 세개 삑 뜬 낀거냐 아이씨 핏깎이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러다 스트레타면 더 땡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서 그런가 으어어으이 진짜 그토록 바라던 화질적인 문제가 고쳐졌는데 반겨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됨 그리고 분위기 좀 달라지면 어때? 주구장창 이짓거리만 하면 재밌냐? 물론 재밌긴 한데 말이야 1,2,3,4,5,0 게스트 받았다가 출발하고 받았다가 출발하고 좀 그런 식으로 분위기 전환 이끌어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난 이해가 안 됨 완전 노 땅 같은 친구들 변화에 수긍하거라 변화에 수긍하거라 완전 구닥다리 게임이야 문어는 그런 거 좋은 거는 좋은 거지 그죠? 그런 거 받아들인 거 나 좋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찡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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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꼴 보기 싫어 이 씨 빰 아! 안 돼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광개다 죽을 거다 옆에 것도 먹을 거야 난 좀 신선하게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크로스 나왔을 때는 수기 때문에 개 욕을 쳐먹고 뭐이 씨 저 뭐냐 어? 뭐 모논 똑같다고 개 욕을 먹고 다음 장기 나왔는데 모논 이전 거랑 거의 진행 방식이 틀릴 게 없다 하면서 욕을 먹고 맨날 욕을 먹어 얘네 네 너무 불쌍해 우리 깝컴 뭔지 들어도 욕을 먹어 바꾸면 바꿨다고 욕 먹고 안 바꾸면 안 바꿨다고 욕먹어 그럴 의미에서 뭘 버릴까 고민 좀 살짝 해봅니다 이거 너무 불편한 거지 그냥 막 불편해 모든 게 에브리띵 불편한 거 같아 좋아 하나 먹은 거면 개이득인가 나이스 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풀스 외삼 아 근데 풀스는 또 할 게임도 많잖아요 이왕 하는 거 풀스 한번 사보는 게 어때 내 련인데 풀스도 괜찮은 것 같아 음 풀스도 뎁는 갓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음 뭐야 아 뭐냐 이거 광이 안나왔네 오오오 회피성능 플러스 4에다가 불굴인가 뭐지 이거? 음 음 어이 맘에 들어 심레어 호석은 처음 본다? 음 개꿎인데 먹어도 야옹 끝났나? 으흐흐흐 끝났나보네 여럿이크우 그니까요 유니온 광석도 필요했는데 나머지 광석도 다 필요했었어 아주 나이스인걸? 소득이 좋다 이게 남들이죠 뭐냐 퀘스트 이미 출발한 방이면은 채집 한번 재빠르게 돌고오면 되겠다 이렇게 아주 훌륭햄 음 바라바라밤 따라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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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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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 나도 이제 플스 좀 알아봐야 되는데 플스 프로 살려면은 한 50만이면 되나 중고로 나 중고로 살 거야 50만 정도면 돼요 플스 프로 사야돼 신제품 바라지도 않아 중고로 사도 전혀 문제없어 샘빙이 50이에요 전혀 아니던데 네이버에 쳐보니까 거의 70이던데 신제품은 신품이 50이라고? 플스 프로가? 이상하네 왜지? 내가 다 알아본게 잘못됐나? 안녕 드디어 끝났니? 아 네이버에 치면은 프리미엄 덩어리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젠장을 네이버가 잘못했네 그렇구만 그럼 난 어디서 쳐봐야 되나? 나 70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69만 얼마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음 그렇구나 근데 문제가 그거지 그렇지 물량이 없어 살 게 없어 살 게 아 그래요? 오 생각보다 한 70 이상 줄 생각하고 있었거든? 오 가야겠다 저는 춘천 살고 있어 막 서울 가서 상경에서 사오는 건 너무 고리 아프고요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주문하려고 합니다 프로는 잘 찾아보면 신제품도 42에 팔아요 어우 나 그런 링크 좀 줄래? 어디서 알아가지고? 하하하하하 걷다가 사게 바로 난 잘 못 찾나? 난 항상 손해보고 샀나? 그래? 그 그런 그런 파는 링크 그런 인터넷 구매 사이트 그런 거 좀 좀 나한테 찔러줘? 귀속말로 어 귀속말로 신품보도 난 중고라도 상관없어 일단 사기만 하면 돼 단 이제 풀스 프로 중에서 제일 성능 좋은 걸로다가 이왕 사는 거 제일 좋은 걸로 살 거거든? 풀스 프로 중에서도 왜 다르잖아? 그 용량 같은 게 다르잖아 막 어떤 거 1테라고 어떤 거 500기가 막 그런 거 다르잖아?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살 거거든? 혹시 모르니까? 음 네 주강민님 어서오세요 싸게 사는 게 이득 어 무조건 싸게 살 생각하고 있고 무조건 좋은 걸로 살 생각하고 있어 빠라밤밤 뭐야 니네들 다 뭐야 여기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그게 안 받아? 뭐하는 놈들 있냐 정한 영산에서 어릴 때 DS를 30만 원 주고 산 기억이 있어요 이야 쩐다 어 뭐야 우와 난 진짜 겁나 어이가 없다 진짜 뭐 맨날 강태장하냐 하하하하하 우와 아 내가 해먹어 이거 들여서 그런가? 하아 참 오늘 강태만 거의 7번 넘게 당한 거 같아 또? 어? 플스 얘기를 해서 그런가? 얘네들 왜이래 도대체 나 이유라도 알았으면 한다 이거 외강퇴시키는구요? 어이가 없구만 어이가 어? 이유라도 좀 알자 외강퇴시키는건데 자식들 어처구니가 없구만 여기 뭔가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이쁘게 돼있으니까 뭔가 잘 받아줄거 같아 무기가 불만이면 바꾸라고 말이라도 아니 말해주면 난 모르거든 못 알아먹거든 못 알아먹거든 어? 안녕? 나 여기 왠지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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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드는 방인거 같은데 떠드는 방인거 같은데 음 떠드는 방인거 같은데 수다방이냐 여긴 침묵방인거 같은데 썩은 물게임? 아니야 투지가 이럴리 없어 썩은 물정도는 아닐거야 머논하는 사람중에 나쁜 사람 한명도 없어 노가리방이냐 노가리방이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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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뒤두끼리 떠들고 있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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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또 혼또 에이 잘왔다 신임 막 이러고 있어요 입체인장할 놈도 이씨 쓰읍 쿠킹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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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에이 진짜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없냐 왕 망이 좋겠어 아 제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오 수렵을 원한다 수렵을 일본어 하는 두론님 귀여워 에이 혼또니 에이 여럿이 구짱짱맨 또 얘네들은 어 근데 굉장히 반기고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인사를 해주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 이 방은 삘이 좋은걸 나쁘지 않아 한마 좀 바꾸세요 빨리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한마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마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또 얘네들이 먼저 지들끼리 가 있는 상태이니까 나는 기다릴 동안 할게 없으니까 채집을 후딱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나온다 하면은 바로 퀘스트 끊고 나가면 되니까 이거는 걱정 안해주셔도 될 것 같고 렛츠고 두론님 두론님 영련님 방송 보다가 왔는데 두론님이랑 술 한잔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나도 그냥 만나서 술 마시고 싶지 근데 안 돼 아직은 안 돼 방송 좀 좀만 더 하고 뭔가 만족스러울 때까지만 더 꾸준히 하다가 딱 이제 두 달 안으로 한번 한번 봐야지 주량이요? 난 술을 덥다하게 못 마십니다 하며 마시면 깨길걸 아 예스 요 자리가 잘 나오는 자리구만 요거 음 개꿀이야 음 좋아좋아 나는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못 마셔 덥다 못 마셔 보습냐? 보습지 야 이씨 똥빵새 치워라 이씨 방퀴야돼 유니온 에이 안 나오네 그래 유니온광석 유니온광석 유니 유니온광석이 필요하다 유니온광석 목소리만 들어 막 박스 다니러 우리 친척들은 다 잘 마시는데 나만 이래 나만 희한해 되게 나만 이래 나만 그래 나만 나 변종이야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술을 겁나게 고래들여 확 한번 만날 때면 죽을 맛이죠 나만 지금 변종이여 먹어 어 이번엔 삥 안 뜯길거다 짜식이 무빙 어 뭐야 막 치는데 이 짜식들 때려 어 하지마아 이씨 하지말란 말이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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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뭐 뜯어갔냐 아이 짱나 흠 하나 먹어야 되겠다 눈에 막걸리 막걸리요? 아 나 막걸리 제일 싫어해 막걸리 골아파서 난 진짜 싫어하는 술입니다 노 노노노노노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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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좋아하는데 소주 먹을 땐 싫어 뜨거워서 싫단 말이야 와인은 어떤가 안 먹어봤어 그렇게 고급진 사람 아니야 안 먹어봤어 그러게 나 와인 안 먹어봤는데 어 칵테일이 제일 좋아 나 애기 입맛이에요 흑맥주 어떤가 싫어 그 맥주 맛은 다 거기서 거기 싫어 싫어 으음 맥주 쓰고 온 거 매한가지야 맥주 싫어해 땡 아 빨리 나오라고 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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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쟤네 벌써 다 됐어?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요렇게 요렇게 가만히 기다려봐 와라 대단하다 빨리 따 빠라바라바라바밤 아 앞으로 2에서 3회 정도 더 한 다음에 끝낼 예정이었다고 야 뭐야 뭐야 에이씨 지금 안 나가도 되는 거였어? 어 어 난 그래 그래 난 취하더라도 칵테일만 마시다가 취하고 싶어 그래서 칵테일 비싸잖아 크흡 흡 흡흡 흡 imminent 오 뭐야 이거 이게 뭐 시단감 레오도가 왜 이렇게 높은 라보가 나왔지 칵테일 뭐 좋아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몰라 기억도 안 나 술 많이 안 먹었어 칵테일 칵테일이지 뭔가 쓴맛을 느끼기 싫다 이거지 술을 마시면서 그러면 소맥에 막걸리를 같이 드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는 스무살에 한번 그렇게 마셨는데 맛이 대박이었어요 그러니 소맥 그냥 확 빠르게 취하는 용도 막걸리를 같이 글쎄요 세 개를 쓸까?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 음 세 개를 쓸까 먹는다고? 한 번도 떠올려 본 적도 없네 숙취 최강 조합? 머리가 터지겠는걸? 응 이런 술, 술쟁이들 소리 그렇게 좋더냐? 하하하하 쪽쪽쪽쪽 똑똑 똑똑똑 구독 fine 그렇게 술이 좋더냐 햄버거에 맥주도 맛나요 햄버거 맥주요? 에이 그렇게 익가심을 해도 쓴수울은 쓴수울예요 에이. 에이. 뭐 아무튼 나는 술을 잘 못 먹는다는 그런 얘기였어 아마. 술을 잘 마시고 싶었는데 말이야. 술게임은 뭐 좋아하시나요? 난 대학생활을 하지 않았음. 술게임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 브라들. 기억이 없어. 너무 오래전 얘기야 브라들. 모릅니다. 마실 때도 그냥 마십니다. 술게임? 그거 20대 초반에 나는 거 아니냐? 이게 뭐야. Y.A.I.B.A. 이이. 풍신. 이런 풍신을 봤나. 풍신. 풍신 뇌신? 풍신. 콜라보 퀘스트로 사료가 되었네. 이벤트 퀘스트 같습니다. 이런. 풍신 뇌신. 풍신 뇌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가. 아. 어. 그런 건 뭐 대학 가서나 뭐 그 이후로는 할 게 없더라고. 자. 난 편하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됐지? 준비 끝이지? 설마 막 무기까지 막 검사하고 그러진 않겠지. 뭐야. 화면 보니까. 뭐야. 재기대금이잖아. 에이. 뭐야. 내 무기 정도는 되게 준수한 거였네. 이거 보니까. 준수하다. 아주 준수합니다. Y.A.I.B.A.A. Y.B. 와이바? 와이바? 오. 뭐냐 이거. 좋구만. 야호의 투기장인감. 스바라시. 빰. 일단. 첫 번째 타자는. 술체농아랑이. 술체농아랑이. 자. 암드는 그냥 때리고요. 빗나갈 수도 있고요. 아. 춤마춤할 거 그랬다. 난 감상하네요. 빠릴랄. 하사. 하사. 운명 한번 불리고. 박하디? 박하디? 박하디가 뭐예요? 너는 박하디냐? 오. 야 이거. 해모는 집중 좋아. 머리 어 뭐야 이런 지저스 버그를 봐 니가 또 안맞냐 보자 한번 꽃잘 되게 빠르구요 처징 철산복 어 뭐야 누구 죽었어 아니 벌써 와 이거 버거 빠르다 빡 흐흐 좋아 이번 파티는 뭔가 순식간인데요 술에 타는 것도 순식간이었어 아직 모른다 이거 아직 모른다 짐작게라 여기 땀 왔습니다 이거 끄라치 와 완벽해 정말 완벽해 대박 세컨이야 으 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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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n 좀 있으면way 네 녀석은 스턴이다 아blem제 아이씨 빠르네 수술 아 바람 뭐야 이거 오케이 이거 해머가 너무 잘했다 이거 인간적으로 해머가 너무 잘했어 꼬리 어디갔어 꼬리 꼬리 뭐야 이거 캐도 이거 나오는 거냐? 어? 흐헤헤헤 야! 내가 뭐 넣었는지 모르겠지 왓? 어 여봐 여봐 보통 이게 정상 반응이야 에 뭐 했냐? 너의 애송이 헌터 어? 흐헤헤헤헤헤 으 으 라보님 으! 으! 오빠 이 자식 오토가드가 있구만 어? 라보가 오토가드를 띄워 오토가드를 오토가드를 띄운 라보라니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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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라보를 지켜준거야 이거 라보를 지켜준 플레이예요 라보가 지금 위험할뻔 했어 또 죽였어! 또 죽였어! 땋아 advance 까 야이씨 빠 휘 마리통 어서 아이 깔끔하게 들어갔네 나이스 나이스 마이스 한 번 더 아니 꽃잘한번 겁나 빨 꼬리는 왜 자르냐 꼬리 왜 잘라 어제 먹지 못하는거 보수로 나오나 자 자연스럽게 아킬레스건 오케이 누가 띵뚱띵뚱하고 있어 띵뚱띵뚱 좋아 해머 집중 좋은건가 이거 해머 집중은 가시인가 이거 하나 둘 마리통 좋은데 이거 어우 이거 좋은데 굉장히 빠르게 치고 빠지기가 돼 액 보수로 나오나 꽃잘하면 으흠 이 섬광은 왜 건거야 영문 모를 섬광 으흠 안먹어 뭔 아이템을 자꾸 주겠다고 띵롱띵롱거려 호 호 으흠흠흠 안된다 아아아아 짜릿 오우 포핵으로 오 깔끔한데 오여여여여 요방 좀 까리해 라보님이 되게 잘해 라보님이 잘하는거 같아 라보야 잘하잖아 포핵으로 너무 차가워 self Incorporate 내가 플라이네 그러면 나 안 눌러줬어 내가 안 눌러줬어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에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시익! 우우! 내 무빙 보이나? 내 무빙 보이나? 시익! 프로 관종! 허아! 갈롤! 저기 구석이 박혀있구만 시익! 시익! 아! 안 올라가네! 어허! 오케이! 허어억! 아아... 아아 LOUD needs it 너무 재밌는걸 아니요, 쟤네들은 나를 강조하지 상성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스톤원을 넣음으로써 얼마나 이 파티가 개꿀이 됐는지 얘네들 느꼈어 지금 3명 다 느꼈거든? 똥이 너무 부족해 하도 이러고 노니까 응가가 부족해 더 많은 똥이 필요해 부족해 왜 10개씩밖에 못 들고 다니는 거야 이거 부족해 애들 이미지에 두로님은 해모장인이지만 매너는 똥인 훈타로 기억이 되겠군요 이게 왜 매너가 똥이야 내가 뭐 수렵하다가 날렸냐 1분 동안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똥이 부족해 탈취욕도 던져줘 아 그럴까? 똥 주고 탈취욕 주기 좋은데 탈취욕 어디갔어 아 내사전에 탈취욕은 없는데요? 없어 없다 그건 그건 없네 가지고 있지 않아 없다 아 미안해 탈취욕은 없네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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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다 나루가 뭐시기 저시기 오 좋은데요? 굉장히 잡음직스러운 놈이 아 이번 퀘스트가 막판이라고요? 왜지? 아 좀 더하지 요런거 되게 꿀인데 아 근데 한 명만 지금 그러는거지? 한 명만 한 명만 빠지는거잖아 우리는 계속 그 남아서 하면 되고 어 괜찮네 좋네요 점프가 그 일본의 원피스가 나오는 만화책 이름이야 오케이 그 콜라보야 오케이? 오케이 만화책 회사 이름임 그럼 이 퀘스트를 깨면 무슨 이점이 있는가? 모르겠어 깨봐야 맛을 알겠어 뭐야 이번에는 투기장이 아니네? 음 음 음 뭐야 이쪽으로 떨어지는 길이 아 여긴가? 음 이거로 하고 있습니다 닌텐도 위 위우로 하고 있어요 일단 저기가 어디요? 나루가 붙었는데 아 뭐야 나 나 나 둥지에서 바로 뒤돌르면은 바로 레우스 구경하는데 에이 잘못 찾아왔어 위우를 왜 똥류라고 불러 똥 장전 흐흐흐흐 자 똥 준비됐다 오케이 하마귀 쪽 돌아왔어 어이 나루가 자빠졌어 좋아요 꼬리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 덩치도 커 꼬리 잘라줘 꼬리 잘라줘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장난해 어 이 자식이 어 뭐야 빗나가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아따 라보 딜 겁나 세네 이 자식이 아따 어 어 어흥이다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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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잘라 어 어 어 주셈 당연히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지 고짜렛다 와 빠른데 굉장히 빠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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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잘 안온다 난 시험시험해야될거같아 시험시험 시험 벌써 저러 개빠르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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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헤헤헤헤 폭도는 무작이 빠르네요 벌레 박멸 짜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벌레 스턴걸었어 헤헤헤헤헤헤 헤머 진짜 약하다 이거 약하다 이거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야돼 여기서도 유니온광석이 나오는가 나 궁금해 이게 무슨 일단 상위야 하위야 상위같은데 상위같긴 한데 근데 내 머리통 뒤에 있는 이 노란 대검씨는 어디서 뭐하는거냐? 저기서 뭐하냐? 아 절로 가는구나? 아 저쪽이구나 위에 해먹 없나요 캠? 이거 봐 이거 이씨 벌레가 톡!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한방에 실패 포획으로 잡았나 쟤? 아 좋아 아 좋아 포획으로 잡아주셨구나 아닌데? 뭐지? 모기도 완벽하게 잡아놓고 오오오 여기서 대기빵 치는거 같은데 대기빵 그지? 대기 느낌이 물씬 나 이거 이거 똥 던질까? 폭탄 던질까? 야 던지고싶다 던지고싶다 음 시웅 왓 Protest 왓🤣 오오 멋있는데 아 아 babe 라보님 아 아 라보님 아 아 아 아버님 아 왜그러냐 오 나이스 나이스 앗 따가 오 대단한 준비력이다 벌써 머리가 다 터졌어요 레우스 빠르네 스톨가라할드 원래 이래요 예리도가 원래 있다구요 애초부터 이렇게 생겨먹은 예리도에요 다큐를 아아 느렸다 빠르게 어퍼컨 빠른 어퍼컨 아이씨 더럽게 안맞네 앗 따가 지쳤다 관통타는 아주 수샥수샥 잘쓰는데 떨겨주세요 라버가 이근 격추요정이요 뭔가 자꾸 옆에서 파다닥 파다닥 이런 소리가 들려 파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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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세르 소리가 자꾸 들린다 나 자꾸 죽기에 착각인가 아르세르 터스 소리가 자꾸 들려 아니 이렇게나 빠르게 쩔는구만 하아니 랴트럴 닳 stunt 했다 아깝다 느렸어요 빠르다 아 내가 양심이 남아있다 포로라키?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아! 이씨 겨울 받아 아깝다 오케이 나도 한대 때릴거 너도 한대 때릴거 럽샷이다 어퍼컨 맞추겠습니다 내려티기 맞추겠습니다 아아이 어 맞았어 맞았어 기적이다 맞다? 어? 어째서요 대감로 터졌어요 짱짱강력의 무라키 어 뭐야 이거 이런 변을 봤나 이런 변이 있나 무엇이던감 오케이 두 마리 다 덤벼 빠악 아아아아악 음 아악 아악 난 멍멍이 멍멍이가 좀 더 머리를 때리기 괜찮거든 아악 딴 맵으로 가나 보냈네 어 튀어 나오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을 그러니까 얘는 왜 튀어나온거냐 보라키 난입이죠 얘는 너 왜 튀어나왔어 이씨 어? 어? 얘가 깜짝 튀어나오네 얘가 죽일거다 으악 으응 그냥 맞쩍 떠 이씨 오 좋아 머리 다 쓰여 아깝다 보라키 점프로 쩔어 강인하게 퇴적한다 아우 잘 피했네 자 절로 뛰겠지?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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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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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꽃 자르는 진짜 진짜 잘하네 누가 자꾸 자르는거냐 쟤 쟤 쟤 대검 대검은 한가? 어 되게 잘 잘라 꼬리는 있는대로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아다가 진짜 잘 자르는데 대검 대검 흠흠흠 오우 엉덩이도 세게 때려주고 캬 좋아 좋아 어퍼컨 아아 정말 더럽게 안 닿는다 야아 아아아 아 아파 아이씨 꼬리성애자 정말 본부를 다 하는구만 어휴 아리가또 아아 굴뱅에서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아 어 뭐야 아 뭐야 아 눈뽕 때문에 헷갈렸잖아 이씨 멈추는 줄 알았어 중간에 뭐뭐이 또 왔어 갑자기 뭐뭐이 때리고싶다 개 때리고싶다 하지마아아아악 아아아 하지 말란 말이야 으아 뭐뭐 때릴거야 밀지마아!! 아 밀고 난리야 안돼!! 행원닙 스톤언장거나 아까 1번 걸었잖아 두번 걸어야해 오 나이스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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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든라니 인터넷 때린다!!! 오케이 안아폼 어허헣헣 힐은 들어오니까요 어리가또 어 브라키 잡은줄알은 됐습니다 손부파 계속 겹치네 번갈아서 때리는건 어떤가 그것도 괜찮네 오 고르고다니야 멋멋이 오 깜짝이야 핵소름돋아 요 이렇게 하나 봣나용? 오 naszym 봤썠 촛 다 맞췄어 대박사건이다 여기 왜 헤ith Problem 에로브 더 헬이냐? 빠짱! 오케이! 브라이키 스톤! 에로브 더 헬! 비켜! 비켜! 비키라고! 스턴 걸어놓고 한 대도 못 때리게 생겼다. 아, 나도 스턴이고. 왜 여기는 헬이냐구. 아리가또. 아리가또. 브라이키 전다. 난 전은 놈 한세는 관심 없다. 아, 따가워. 피한다. 시, 아니, 이쪽이 아니라니. 아하하하잉. 서로의 찬스였는데, 괜찮다. 대검씨가 자빠티를 줬구만. 오케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요! 한번 더! 한대요, 똥쓰는거 보고 싶어요 헤헤헤헤헤 안돼! 이 똥은 모파한테 쓸 똥이 아니야 헌터들한테 써야 되는 똥이란 말이야 또 자빠졌어 스바라지야구만 아니! 어 뭐야, 야 부라키는 야아! 제잡으러 가! 부라키는! 여기 부라키 난입이었거든 이거 3마리 잡는 퀘스트에서 난입혀와가지고 지금 4마리 잡게 생겼는데 부라키 지금 어디갔어 잡았네 여기서도 잡았어! 글쎄 잡았어 까꿍! 잘했다! 도망가 좋아 아주 라보니 아주 기갈라게 잘합니다 이거 또 한명 어디갔어 어디갔지 이제? 행가르 행가르 해주러 가 행가르 해주러 가자 이어엣! 오! 오! 너 부술 수 있냐? 오 신기한데 뇻! 피했어 치! 아니 꼬리 먹어도 꼬리가 안 나와 가지고 꼬리 같은거 안 먹어 야 다잡았는데 부라키소재는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 부라키를 때리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났았어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우 뭔가 나왔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오긴 나오네? 그치 보상으로 나와야지 4마리 잡았다 이렇게 되면 나가시나봐 타미후로 상이 나가? 타미후로 타미후로가 누구냐? 타미후로 라보야? 라보님이 나간다는거야? 타미후로가 나가는거야? 대검러가 나가네 아아 아 꽃잘은 아주 찰떡같이 잘해주는 분이었는데 안녕 잘가 아 꽃잘 꽃잘 장난 아니었는데 얘 필요없는데 얘는 수레쟁이 포지션이 있어 대검든 수레쟁이 얘는 진짜 꽃잘의 미친놈 얘는 우리 유일 딜러 라보장인 나는 스톤 셔틀 완벽했는데 오늘은 이만하면서 다 해산하는거야? 해산 각인가? 각이냐? 각인거 같네 라라라라 아아 너도 가는거야? 너도 가는거야? 슬프다 나한테 길드카드를 보내준거야? 나도 보내줄게 아이고 어떻게 보내냐? 고맙다 길드카드 교환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헤어지긴 너무너무 아쉽구만 브라더 잘가 안녕히 가시게 수고했어 가 빨리 팔 빠지겠다 가라고 좀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이라고 쳤어요 굿나잇 잘가 가 가라고 좀 가 빨리 빨리 가라고 미련을 가져 가라고 안가? 오케이 오케이 저쪽으로 또 인사를 또 해주네 아 인사성이 너무 빨라요 안녕 가 빨리 흐흐흐흐흐흐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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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을 가져 나가냐고 아 도 10 10 10초 후에 나가겠다 막 이러는거야? 어 10초 후에 나간대 나가라구 씨 나가라고 좀 나가라고 나하하하하하 나가라구 아 맞다 아 내가 아 얘가 방장이구나 어 아 쟤가 방장이구나 아 방폭을 한 3 2 수고하셨소 오케이 완벽하다 가 빨리 날 보내줘 내 손으로 나가기 싫다 안녕 가라고 오케이 드디어 방이 터졌구만 드디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방이었어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만 마음이 따끈따끈 따끈따끈해 드디어 해산을 했구만 다음 방으로 한 번만 더 돌아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한 판 더 나 여기 또 강퇴장했던 방 아니냐 이거 여기 강퇴장했던 방 같은데 제발 여럿 시크 아 뭐야 아 맞아맞아 저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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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좌수 저 자식이 들어있는 방은 나쁜 방이었어 나 이 방에서 제대로 찍혔거든 두 번 다시 말을 못 디디는 몸이 됐습니다 어? 뭐야? 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음? 뭐야 허접드론 어? 뭐야? 3랭크 5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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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7랭크 이런 요! 딱 인사해 어? 저 아식들 좀 고생 좀 했겠구만 어? 니들끼리 수립하면 그게 되냐 어? 선배님이 한 번 있어야지 어? 음 으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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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헴 마지막은 내가 버스를 태워줘, 태워줘야 되는 방인거같애 오오오 여기해? 진호우가 간다고요? 요기해? 요기 으깨 똥 충분하냐? 아니야 부족해 자식 그 똥세를 좀 봐야되겠구만 이거 찐 멍멍이로 간다구 완벽하네요 모기? 모기는 그게 피가 맑으면 피가 맑으면 피가 맛이 없으면 돼 그럼 모기가 있어도 모기가 안 깨물러와요 피가 맑으면 모기 취향의 피가 아니면 모기가 암만 있어도 안 물어 그런 피를 가지게 노력을 해 모기로부터는 이제 전혀 안 물리는 그런 완벽한 신체를 가질 수 있어요 모기한테 그 한번 눈밖에 놔보세요 괜찮습니다 피가 그러니까 왜 같은 사람이 있어도 가족끼리 있는 데는 뭐 나만 겁나 물리고 어? 한 명 안 물리고 그런 게 있어요 모기 내성을 한번 키워봐 가혹한 훈련을 통해서 한번 모기로부터의 완벽한 안전 신체를 만들어 봐 채식 관련한 채식 습성을 드리면 그런가 채식이 되면 되나 받으라구 너 뭐하냐구 안 받을 거냐구 받으라구 니가 받아 아이씨 퀘스트 안 받고 뭐하냐구 간보다 나 같자매 방장님 태도님 빨락 안 받아 받으라구 그 쪽에는 왜 이렇게 모기가 많대 맨날 문 열어 놓고 자 모기 들어오면 답이 없지 집에 막 복잡하게 막 꺼뭇꺼뭇하게 뭔가 많으면 모기 잡으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아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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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 싱크가 안 맞아요 리얼 그래? 알았어 확인해본다 그럴 리가 없는데 리여 로 레우스 알돌 아돌? 좋아요 짠짠 짠짠 게이 빰 바라반바라바라바라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좋아 어? 한 명 더 들어왔네 뭐야 게스트는 왜 또 취소했어 야 나빼고 다 오랭크야 이런 귀여운 한터 여러분 아주아주 귀여웜 너무너무 귀여웜 음 음 음 음 음 음 게스트는 또 왜 취소했냐 방장님 안 졸리냐? 빨랑해 빨랑받아 뭐하는 거야 스플라이툰 2는 멀랭이 안 되나요? 모르지 아직 안 나온 기분 모르지 모르지 해당 그 여상한 한마 바꾸는 게 어떤가 아냐 너무 철져 가지고 바꿀 수 없겠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나 주입이 이 해머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응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장비 바꾸건데요 아따 뭐하고 이렇게 바빠 왜 이렇게 바쁘냐고 레디 바꾸라구 빨리 줘야자고 다 왔다 니 수준도 안 받았다구 이쪽으로 가서 빨리 받으래구 한번 빨리 하고 싶어 아 현기증나 그렇지 그렇지 오랜 헌터들은 준비도 겁나 느려 이씨 빨랑 빨랑 안 움직여 오지상이야 오지상 빨랑 레디 바가 그렇지 내가 안 받고 있었나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빨리 빨리 아 빨리 나 이거 끝내고 나 저 뭐냐 편의점 가서 그거 사와야 돼 빨랑 그 뭐지 불닭볶음면 사와서 먹을 거야 두통 사서 두통 먹을 거야 빨리 빨리 형기증난다 빨리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한 명 준비 안 된 거 아니야 됐나 음 항상 불닭볶음면은 먹으면서 양이 적음을 느껴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는지 팁 좀 주셈 불닭볶음면 오늘은 수다 방송 없나보네요 아 하하하 하지요 합지요 좀 합지요 그래도 이거 뭐 잡는 거였냐 아 리오레오스 아종 그럼 이쪽 폭포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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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거를 잘 드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조화만 합니다 잘 못 먹어 막 다음날 일어나면은 어 속이 안 좋아 이 오랭 헌터들아 여기로 들어와 빨리 답답해 이들 오케이 쬐쓰 어 뭐야 콩 못 맞췄다 어 뭐야 벌써 스톤이야 뭐 이렇게 빠르냐 뭐 거냐 이렇게 빠를 리가 없는데 오케이 으허허허어 따가 Brink 나간 거 실화냐 실화냐 오 오오 오오 스바라시 오호오오오 제라하리라리라리 아 따가 짜레짜레짜레짜레짜레 오! 컷! 으흐흐흐흐 좋아좋아 레디이이이이 빵이야 아이 실패 이렇게 빨리 내려올줄이야 쌍쌍한거 같았어 하나 둘 지금이야! 그렇지 어퍼컷 가로컷 내려치고 딱! 어 뭐야 딱 빗나왔어 겁나 어이없다 따샹 왠 투 콩약 콩약 돌려 따 별이 몇개죠? 어마어마한 별개수 빠샹 으흐흐흐 아하 삼시마요 있어봐 잠깐만 이 자식으로 잡고 가라 몬스터볼 요! 아 뭐 실수 실수 안돼 앗 따가 꼬리 안 저리냐 꼬리 꼬리를 잘라뜨면은 이런일이 집 자르면 어떡해 아까는 대거 혼자서 다 자르더니만 잘했다 경추! 대박사건! 좋아좋아 빙글빙글 덜고 여기서 멋있게 소재도 갈무리도 안하고 딱 이러고 있으면은 개고수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팔짱 끼고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오랭헌터들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완벽합니다 이래놓고 이제 이따가 급하게 먹으면 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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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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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꼬리 까지 꼬리 까지 꼬리 꼬리 어디있냐 꼬리 잘라놨는데 별명이? 꼬리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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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있네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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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어 필요가 없어요 별거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응 아이씨 별거 안나왔네 빠바바밤빵 우리 커요 오랭헌터들은 그죠 광킥이 바쁘구만 에이 실패다 실패 리오솔 세트를 맞추기 위한 리오솔 수렵이었냐 뭐냐 불필요한 하우스에는 외롭습니다 응 내가 왜그런댓을 했지 음 한반만 더 해볼래? 뭐야 끝이야 이제? 응 한반더 하자고 한반더 하라고 받으라구 이거더라 빨리 받으라구 아 라기야를 간다고 하는거 같아요? 라기야 아 좋아 라기야는 좋아 라기야는 나도 잡아야돼 이거 이거 포획 준비물까지 가져가야되겠는데? 라기야는 정말 나도 좋아해 어 잡아먹어야돼 봅시다 음 자 오케이 라기야가 맞아요 라기야 라기야 잘 읽으시네요 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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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기야 이키마스 익히마스 익히마스가 간다는 얘기요 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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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마스 오케이 음 말 안할거면 못 읽겠고요 저 위의 것도 한자 때문에 못 읽겠고요 음 음 근데 뭐 방장이 왜이렇게 준비가 오래걸려 이 준비기로 준비를 뭐 하루종일하나 이 짜식이 왜이렇게 늦게 걸리는거야 방장이 준비를 겁나 오래 어 됐다 저 사람이 방장이였구만 라기야 이키마스 이거네 빰빰빰빰 해물어가면 개고생인데 고생중에 고생인디요 음 음 음 음 아 그 일본어 관련된 한문은 좀 많이 복잡하더라구 너무 어려워 물론 뭐 공통된 한자긴 한데 왜이렇게 어렵냐 어 한문 나도 예전에 자격증 땄는데 한문이 한문을 모르겠어 한문 공부도 해놔야되나 싶어 아 일어를 배우려면 한문까지 배워야돼서 한문에 좀 취약한 사람은 한문까지 배워야돼서 일본은 어려워이염? 음 일어도 배워야되고 한문도 따로 배워야댕 일어 쉽다쉽다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됨 일어치인잠아 영어를 배우는게 더 빠를듯 영어도 어려워 흐흐흐흐흐 세계에 쉬운 국어가 최고야 어? 국어가 갑 너무 갑이에요 이런 체인장 영어는 단어를 외워야돼 단어를 외워야돼 단어를 외워야돼 일어는 한문도 배워야돼 이런 체인장 음흐흐흐흐흐흐흐 국어가 최고다 세종대왕 망세 아니니가 이거? 세종대왕이 망세네 세종대왕이 망세네 왜 위유 한글화 안해줬어 왜 스위치 한글화 안해줬어 닌텐도가 잘못했지 소니는 그런 행동으로 한 적이 없는데 닌텐도는 왜 그러지? 얘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괘씸합니다 닌텐도 억 simplified 휴우흐흐 그랬어야 했을거같이 닌텐도 음? 그렇게 정발을 꼭 안해줬어야만 했나 황당해 익동 насколько 뭐 잡는거야 그래서? 흠흐흫 뭐지? 상라기야 잡는거지? 그럼 일로와 이쪽이잖아 그렇지 저쪽이지 아 저쪽이야? 아이죠 저쪽이야? 저쪽 어디여?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야되네 여기네 여기서 뿅하고 떨어지면 되나? 시행기야 한대요 아 따가! 뭐야 이 자식이 아 뭐야 물 밖으면 나오고 난리야 수중전이라니 수중전이라니 내가 막판이 수중전이라니 어 머리 맞췄어 대박 역시 개떡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게 정답입니다 개들이 정답이 수중전은 생각같은거 하지마세요 뭐 맞출 생각하지마 그냥 대충하면 정말 잘 맞아 별로 생각하면 안맞고 오 맞았다 맞았다 대박사건이야 어어어어어어어 다 세번맞았어 너 이제 딱 한대만 맞으면 넌 이미 죽어있다 꼬리맞았어 오케이 월드안에 수중전 없다고요 물은 있는데 수중전 없대요 으음 이 자식 오케이 오로지 내려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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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오케이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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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요 수중전 볼 때마다 가끔 생각나서 다시 해보고 싶고 막 그래요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은데 말이야 브레더 추억 보정이 심하구만 아 맞다 아 아 나 지금 집중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집중 집중하면 좋은데 이 자식아 머리통 아 깜깜깜깜깜 오케이 오케이 뻥개뻥개 철상구 2단 철상구야 다행히 날 안돌려서 안돌려서 번개 철상구 피카츄 같은 놈 추파춥스가 생겼는데 무슨 무기에요 추파춥스 한마입니다 되게 맛있게 생겼지 약간 뭔가 커피맛 사탕 같기도 하고 그러네 사탕 사탕 위험해 헌터 내가 날려줄게 오케이 이 자식 빠샤 왜 돌대가리냐 아 돌대가리 스톨 안걸리냐 돌머리야 안티 어 안 맞았어 내가 몇번 때렸는데 딱 지금 4번에다가 어 어이가 없다 어 어 어 번개 번개 10만 볼트 좋아 그리고 때려 그걸 다 막고있냐 머리 머리를 보자 마리통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따 때리게 해주세요 따 막게 해주세요 빠샤 에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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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저니? 저거 저는거야 안저는거야 안저는거지 헷갈린다 저저는거 맨날 헷갈려 맞고 있는건지 안한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못맞춘거야 못맞춘거야 정확히 안맞은 것처럼 보이는거 안맞은거고 애초에 물에서 공격하는게 너무 어려워요 수중률이 너무 좋은거같아 농담이지? 오케이 안녕 빠샤 여봐 여기 똥물이래가지고 뭐 이거 뭐 그니까 맑은물이면 좋은데 설마 포획을 지금 시도하는거니? 완벽하네 완벽하네 난 아직 뭔줄 알았어 얘네들 되게 감이 좋구려 물속에서 똥 던져볼까 이야앗 물똥이다 냐 냐 물똥 똥 먹어 똥덩어리같은 놈들 냐 냐 아 맞추기 너무 어려워 에잇 똥에 맞지않아 에잇 에잇 똥먹어 아 뭐야 자 축포다 축포 똥이나 먹어 에잇 똥먹으라구 아 똥 다 썼어 에잇 오늘 거의 한 백개정도 던진거 같은데 오오 좋다 관종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오 재밌다 데잇 개꿀재민데 그 이래서 관종하는구나 어 재밌따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들 내가 나가면 너무 아쉬워하겠구만 얘네 다 오랭크란 말이야 거여운 오랭크 세 명이랑 이 대선배가 나가니까 굉장히 피 눈물이 나갔어 나 나간다 나간다 인사해줘 인사해줘 인사 안 받으면 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인사해줘 간다 나간다 나간다구 나간다구 간다구 인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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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아까 캔 광불들로 무기 강화가 가능할텐데 무기 강화 확인해보고 가시죠 싫어 남번에 할 것 싫어 인사해줘 인사 안해줘 인사해줘 한명은 무기 벌써 밖 굴러갔어 개자식들 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쩌로를 해줬는데 이 자식들 이루기냐 어? 개무시당하고 있어 어? 반응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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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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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해머님 인사해줘 간다구 이씨 겁나 개시키한 개시키한 돈들 어? 하 이루기냐 내가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만 했다 빨리빨리 인사해줘 똥을 던져서 그런거 아닐까요 아니아니 아니 인사해줘 에헤헤헤헤헤 관종은 무반응이 답인가 그런가 인사해달라고 이씨 개자식들 첨벌받을거다 하늘에 첨벌받는다 어? 주님이 널 가만히 두지 않을거 외면등했어 푸으으 знак 오늘의 몬스턴 더 트라이지는 여기까지 방송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졸리기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